오늘은 싱글벙글 fm하는 여성들을 우리가 뚱뚱이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여성시대에는 눈물 없이 볼 수가 없는 썰들이 올라오는데 뚱뚱하다고 fm망신이라는 소리를 오늘 친구에게 들었다. 같은 느낌의 싱글벙글한 썰들이 여성시대에는 넘쳐나죠. 나눈 대화가 더 길긴 하지만 핵심은 저거였다. 나보고 살뺄 생각 없냐 물어보더니 자기는 fm리스트가 비혼할 때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야 한다 생각한다더라고. 근데 나는 못생기고 뚱뚱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fm망신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체격 좀 큰 걸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고 어버버해서 대꾸 제대로 못한 스스로에게 빡쳐 라는 식으로 같은 fm들에게도 뚱뚱해서 쪽팔리다는 말 들었다는 여성의 모습. 그리고 당연히 fm리스트 일동 여러분은 개소리하지 마라 죽상을 날려버리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뚱뚱하면 fm하지 말라는 말에 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싱글벙글 개웃긴 글은 여성시대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알바 합격한지 일주일 됐거든 쇼컷할까 말까라는 이 여성도 보겠습니다. 고도비만이라서 쇼컷할지 말지 고민 중이야. 왜냐하면 fm인식 안 좋은 이미지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카페 알바인데 여기 남초회사 많아서 손님들이 비만의 쇼컷인 여자 보면 fm만 좋게 볼까 고민이야. 라는 이 여성도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죠. 자신이 안 그래도 고도비만인데 쇼컷까지 하면 사람들이 fm리스트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생각할 거라고. 속상해하는 여성의 고민을 우리는 여성시대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은 fm인데 못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못생겨서 fm한다고 할까봐 성형한다네. 라는 식으로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기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못생기고 안 꾸미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인터넷처럼 아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이 역시 fm을 하는구나 라는 편견 심어줄까봐 더 열심히 꾸미고 다니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하면서 살을 뺄 생각은 안하고 얼굴에 분칠하고 손톱에 기괴한 네일을 붙이는데 열을 올리는 한국 여자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fm리스트 여성들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생 뚱뚱하고 게으르고 의지 없는 인간으로 죽을 운명인가봐. pt30회를 3달 동안 매일 2시간씩 담으로 옷다 젖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식단도 열심히 했는데 지방이 5kg 쪘다. 라는 식으로 pt30회 3달 동안 2시간씩 운동하고 점심 현미밥 닭가슴살 김치 먹고 저녁 샐러드만 먹었는데 지방이 5kg 쪘다고 말하는 이 어이없는 한국 여자의 모습. 자신을 향해 fm리스트에서 뚱뚱하고 못생겨졌다고 말하는 친구가 너무 밉다는 이 여성. 153cm에 85kg이라는 테니스공 같은 체형의 여성은 fm리스트를 해서 살이 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fm리스트들은 탈코르셋을 통해 여성은 꾸밈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괴하게도 진짜로 뚱뚱 fm들은 오히려 반대로 탈코르셋을 하지 않고 꾸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웃길 따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여자들이 왜 뚱뚱한데도 꾸밈 노동을 놓지 못하는지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은 어떻게 남자 만날까라는 글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110kg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fm리즘을 알고 3년간 남자 없이 잘뚱녀로 살았는데 요즘 꿈에 키 큰 남자와 연애하고 키스하는 꿈을 꾼다고 외로워 미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아무리 뚱뚱해도 여자는 꾸민다는 그 행동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가 없게 설계되어 있고 아무리 fm을 하고 남성을 미워해도 결국은 남성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루종일 싸우는 fm들의 속마음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요즘은 예쁜 사람들이 마음씨도 착하다.